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요정의 당근 이라는 게임입니다 한국어 지원하고요 내용은 이제 9명의 요정이 살고 있는 그 자취방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 가서 이제 당근을 훔쳐오는 그런 단순하고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음 튜토리얼 인데요 당신은 귀여운 요정이야 하지만 왜인지 인간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 주인공이 요정이네요 어 오늘로 니가 좋아하는 당근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 이 운동 환경에서 요정을 조작하는 방법을 먼저 연습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글화가 조금 예 요정의 방이죠 요정의 방 자 갑시다 튜토리얼 롤링 점프를 사용하면 공중에서 구른뒤 다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아 롤링 점프 시스템 롤링 점프 시스템 어 어 꽤나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네 안될 것 같은 거리인데도 이게 되니까 신기하네 자 그리고요 음 튜토리얼 앉아서 이동 아 젠틀맨 모드 라는게 있네요 젠틀맨 모드 음 아까 그 모드는 좀 노딱의 위험이 좀 있고 하니까 젠틀맨 모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식 먹으면서 보기 딱 좋은 게임이라구요 하하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요 올라가기 으 으 으 으 오 이거 어 이렇게 매달려서 5 아니 언 차 티드야 뭐야 암벽 등반을 한다고 완벽등반을 구현했다고? 단돈 8,800원짜리 게임이? 오 이렇게 자 그리고요 점프를 해서 007 가방을 먹습니다 가방 뭔가 세이브 포인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건너건너 올라갑니다 아 좋아요 오 판정이 너무 후하다 아 이게 이렇게 그 벽을 둘러보고 싶다면 줌카메라 이게 줌카메라죠 줌카메라 이렇게 빨리 그 소녀들을 빨리 만나고 싶네요 아홉 명이 살고 있는 숙박하고 있는 그 소녀하우스에서 당근을 훔쳐오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니까요 벽타기 같은 게 또 있나봐요 이렇게 되어있는 데서는 이렇게 벽을 탈 수 있다 오케이 어 이거 왜 안타지니 흠 됐다 됐어요 왔어 자 팁 높은 곳에 떨어지면 피해를 입습니다 쪼그려 앉기 버튼을 누른 채로 착지하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 떨어지란 얘기죠 이렇게 하면 당근을 먹었어요 첫 당근 당근 베이비 자 다음 이건 상호작용하는 건가봐요 아 물건을 이렇게 끌어서 어 이 게임이 왜 갓겜 냄새나지 어 구급상자를 복용하면 HP가 찹니다 어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당근이 당신의 HP입니다 획득한 당근은 당근 결과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획득하지 못한 경우 숨겨진 위치에 대한 힌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따로 달리기 버튼 같은 건 없고 부근보소 부근보소 하하 씨 하하 어 저기 당근 있다 그러게 좀 상큼한의 게임이 됐다 와 이 거리를 점프해서 온다고? 어? 오케이 다시 하하 하하 뭔데 소녀들 만나기도 전에 벌써도 재밌지? 자 올라가 봅시다 위에도 당근 있나요? 하하 쟤 당근 있다 쟤 당근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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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근을 먹기 위해서 액자가 타질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여긴 나중에 가는 걸로 하고 흠흠 아니 어떻게 이게 요정이야? 흠흠 2단계 요정 당근 먹었습니다 피규어 위에 저기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오 저기도 당근 있어 오 뭐야? 에바야 아 다시 가야되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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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됐으 여기서 이제 반대로 아 알았다 어? 여기서 위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반대쪽으로 넘어가기도 힘든데 일단 가봅시다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HP 어? 아 저기 있다 올라가는 길 있다 예 의자 바퀴 부분 아 여기로 점프해야 되겠구나 좋았어 올라가서 좋았어 오케이 저거 당근 먹고 저 위로도 갈 수가 있네요 일단 여기서 저쪽 반대편 아 가는 길이 보인다 이거 어 일단은 어 아 저기 어 오케이 오케이 액자로 해서 방 뒤편으로 해서 돌아서 와가지고 여기서 위로 해가지고 저기 끝에 있는 당근 먹으러 가는 거지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달리는 걸로 저 액자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나 코갈량 올라가 봅시다 아 이 게임 흥하겠는데 재밌어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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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갓겜이야 흐흫 재밌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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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고 흐흫 흐흫 방송하라고 만든 만들어놓은 게임같은 느낌이 좀 들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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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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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제일 높은 데로 올라왔는데 흐흫 흠 매달릴 수 있을라나 됐다 됐는데 저기까지 점프가 되나 거리가 말이 안되는데 이거 생각을 좀 해보자 올라가는 입구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인가 보다 그치 됐다 올라왔다 의자로 해서 저기 올라가는거야 그렇지 저기 당근 있다 흠 어? 뭐야? 흠 흠 흠 안돼! 아이 참 점프가 2단점프 같은건 없어가지고 흠 여기로 갈게 아니야 야 여기로 갈게 아니라고 됐다 왔다 왔다 당근 먹고 다시 돌아가자 흠 흠 흠 자 여기서 말이죠 슥 슥 슥 슥 슥 여기서 저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도저히 안보이는데? 저 맨 위에 있는데 까지 흠흠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생긴 아니 환불하고 싶지 않아 아직 그 소녀들도 못 봤는데 이거 거의 튜토리얼급인데 여기서 막히면 안 되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책상 서랍 책장 서랍 제일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 책장 서랍을 올라가서 저 통로로 해가서 저흘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저기로 빠져나올 필요도 없죠 근데 어쨌건 저기 맨 위에 있는 당근을 먹어야 되잖아요 나 지금 그걸 먹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안 보여서 하는 얘기지 아니 문지방 위에? 말...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바퀴 위에 타서? 아...지금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이 여긴데 흠... 흠... 어...소녀 발견 아...여기는 나중에 해결하는 걸로 하고 가자 가자 다른 방에서 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으흠... 어... 응 으흐 ㅋㅋㅋㅋ 흐흐흐 저기에 당근 뭐야 뭐야 어어? 날 봤어? 절제 잠만 음 어어 죽었어 숨바꼭질 같은 게임이네 자는 소리 들리는데 어 뭐야 집 구조로 알아야 될 텐데 집 구조가 좀 어려워 보이네 집 구조М 집 구조 집 구조 집 구조 에이아이가 상당히 똑똑한데 생각보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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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우 잘 쏜다 피가 계속 달고 있어 오우 죽겠다 침실이라고 나오네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오 쫓아오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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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본다고? 아 이거 인공지능 좀 문제 있는 거 아냐? 됐다 됐다 아 이거 당근모으기 개빡센데? 일단 몰래가 몰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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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벽타기 당근 좋았어 오랜만에 당근을 먹었고 아 여기 사는 소녀들인가 보다 나 2D 좋아했네 나 2D 좋아했네 나 2D 좋아했네 나 2D 좋아했네 어휴 하씨 욕실도 있어요? 모르겠어 욕실이 있는지는 게임 본 취지에 맞게 좀 가자 일단 당근부터 모으자 환풍기 환풍기 저쪽 문 위에도 있는데 음 여기는 와 무슨 미소녀가 애미사고를 들고 있냐 득뜨기를 들고 있잖아 득뜨기를 들고 있잖아 간다 간다 헤헷 흐흐흐흐흐흐 헤헷 환풍기가 다 이렇게 환풍기가 다 이렇게 환풍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네 흠흠흠 아니 이곳은 어 아까 걔 권총드네 있던 곳이 여기네 여기네 어 잠깐만 음 수고 항애물 5 8 1 3 2 5 애들이 버티버처럼 생겼네 어? 욕실이다 거울이야 자는 소리 들린데? 라이프야 너야? 누가 자는 거지? 자는 소리가 뭔가 좀 좀 더 가까워진다 야 이거 성인용 게임 아니지? 으흠 으흠 아니 뭐 좀 이상한데요? 잠깐만 이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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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니야 얘는 뭐야 뭐야 여기 하수구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 어디까지 구현해 놓은 거야 으흠 으흠 호올리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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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음 흐흐흐흐흠 흐흐흐흠흠 흐흐흠 안경에 비쳐요? 꼬부야 아 뭐야 얘네 꼬맹이들 흐흐흠 흐흠 음 음 음 남집사 반대로 당근을 먹어야 하는데요 아 저기로 설마 우와 이게 된다고? 우와 이게 된다고? 미친 됐어 좋았어 저기서 당근 또 챙겨야 되는데 일단은 집 구경좀 하자 여기는 일단 당근 다 챙긴듯 내가 몰랐는데 점프하는 곳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점프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 더 멀리 점프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듯 이렇게 이걸 보진 않겠지? 금방 흠히히히히히히히 흠 안 볼때 어 뭐야? 본거야? 아잇 정말 뭐야 여긴 야외야? 와 여기 뭐야 이세계 여기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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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아 집밖에도 있엇 집밖에도 있엇 집밖에도 있었네 아홉명이었지 아 이거 피 못치면 죽을거같은데 흠 흠 흠 이래서 버티고 오는구나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 피 채우고 흠 나 지구 흠 아 이제 알았다 처음에 왔던 곳이네 집을 잘 구경했어 피 채우고 이제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점프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웠어 당근을 다 먹어야 되니까 당근이 진짜 많던데 엔딩 보려면 꽤나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 공략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게임 공략 여기서 가는게 아니었나봐 공략 공략 흠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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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와도 여기는 어떻게 해결이 안되네 내가 점프를 좀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리가 안나오네 다시와보니까 막상 공략 여기는 결국은 저 환풍구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치 그래서 환풍구를 통해서 와가지고 저기서 뭔가 할 것 같아 여기서 뭔가 더 높이 올라가 여기 지금 최고점이야 여기가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뛸 수 있거든 지금 어? 조금만 아 이게 안되네 쓰읍 어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풍구가 많아서 좋긴 한데 응흠흠 좋았어 쓰읍 아, 안되는 거리리려나? 그럼 결국은 환풍기로 와야되는 곳이었나?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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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다른 곳을 해서 와야되나봐 미련을 버리자 어어어어 아, 저기 환풍구가 있잖아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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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일단 올라가보자 벌써 온다고? 아, 잠깐만 반대로 돌기 전까지는 아, 왔네 괜찮아 어어 쏘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숨은 상태가 되니까 곧 풀리겠지? GTE 경찰한테 벗어나되지? 가라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여기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하하 이렇게 뿌듯하냐 여기서 한방에 점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마한테 걸리면 안되니까 음, 안보이면 그만이야 가라 가라 그렇지 자, 여기서 점프 잘해야돼 좋았어 나이스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됐다 어, 됐어 됐어 여기로 오는 거였네 하하 재밌어 이거 왜 재밌냐 하하 재밌어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되게 재밌네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이렇게 가겠지 올라가서 그치? 됐어 보관실에 있는 당근은 당근은 다 먹었어 하나 남았던가? 아니지 저기로 한번 가볼까? 다락방 아, 재밌다 이거 게임이 어, 재밌다 이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잘하네 다락방에 일단 눈에 보이는 당근은 2개 어 저기 높은 곳에 하나 있네 쓰읍 저건 어떻게 먹는 걸까? 오오오 떨어지면 안되는데 여기도 있었네 저거 당근 아니구나 사다리구나 좋았어 여기가 가장 높은 것 같아 어 아니구나 어 뭐야 정원? 와 미쳤다 구현도보소? 아 걷는 것도 있네 하하하하 하하 데드워 라이브 뭐야 이거 얘는 뭐하는 거지? 얘 밑에 매달릴 수 있는데? 와 아니 어디까지 구현해 놓은 거야 도대체 여긴 아까 왔었던 경험있고 에헤 저기도 당근있어 미친거 아냐? 와 게임 불량 미쳤다 이거 나도 저걸 타야되겠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에헤 저기도 당근보여 또 저 아 저 전투기를 저 제트기를 타고 저 차 위에 당근도 먹어야 되나보다 야 모든 당근 다 먹는 거는 약간 완전 공략이 필요할 듯?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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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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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엑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시간 엄청 드려야 되네 게임 어 여기까진 안넘어가진다 딱 맵이 여기까지야 설마 여기까지 넘어가지는 것까지 만들었을까 생각했는데 거기까진 아니고 아 개바다 야 가라 가라 가 가 가 마더마더 아 아 어 아 경비병이 두명이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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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숨어서 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근 저기 있다. 그러면 게임 완벽해질 것 같아. 게임 잘할 인정. 처절하게 능력당하는 패배신이 필요해. 이 게임은. 저기 거미도 있는데. 저기는 뭐하면 될까. 저기도 한번 가보자. 집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다. 자. 자. 여기서 먹고 다시. 여기서 먹고 다시. 여기서. 저기로 갈 수 있을까. 내가 못 갈 것 같은데. 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 옥상으로 다시 올라가. 일단 여기서는. 뭐야. 뭐야. 이걸 본다고. 뭐하는 애야. 옷도 제일. 이상하게 입었구만. 가라.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 여행. 귀찮아. 이런 공간 있었어? 나는. 수고하니. 중사. 니가. 좋았어 오 이런 공간이 있었네 오 아까 거미 있던 거기 같은데 으악! 으아아아아악! 야잇! 짜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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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렵네 아 이거 근데 파볼만한 게임이다 이거 당근 다 찾을 때까지 시간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으악! 으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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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하고 지금 실험하고 있어 실험 얘가 어느정도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 어 실험중 얘 뒤에만 있으면 안 잡힌다는...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흠! 흠! 그러네! 흠! 그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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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힐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흠! 흠! 이거 실험 때문이야 실험! 흠! 같이 무빙 해주면 되네! 흠! 이렇게 하면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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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부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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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벽등반은 진짜 언차티드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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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왜 소리질러! 놀래라! 가라! 가! 흠! 경계 모드 풀 때 메세지가 다 있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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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아 닿았는데 엠이 사고 쎄네 재밌는데 게임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 아 걸리고 나서는 걸리고 나서는 이제 다리 밑에 있는 거는 안되나보다 그러면 게임이 너무 쉽지 아까 샤워하던 친구 아 아 아 아 얘 패버릴 수 없나 어 막 쎄 패버리고 싶다 딜도 약하네 어 뭐야 뭐지 색깔의 이 색깔의 변화는 뭐지 여기도 당근 있어 몸속에도 어디로 나오니 아 정말 에이 뭐야 아 아 아이 진짜 너 우리 우리 왕 이거 띵작이다 오케이 이거 정말 띵작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까먹도 됐어 응